이런데 와서 계속 놀려주셨다 그니까 이런데 너무 좋다 우리 애기도 신났어요 우리 재롱이 신났어요? 하하하하 알았어 집에 가자 재롱이 꽃 많이 샀어요? 우와 재롱이 꽃잔디도 사고 자격도 수국인가 수국 사고 꽃을 되게 좋아하시나봐요 쇼핑을 많이 하셨네요 가서 직접 심으실 거죠? 그쵸? 우리 강아지는 뒤를 안 보지? 저기 잠시만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아 너무 예뻐요 카메라를 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 카메라를 좀 와 예쁘다 이렇게 끌면 앞을 보려나? 내가 건강하다고? 아 너무 예뻐요 나도 대형 안 하잖아 네 아 귀여워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얘네 왜 여기를 하고 오면 카메라가 오면 여기를 안 보네 아 여기를 안 보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이 정도의 애면은 엄청 편하거든 순한 거 플러스 가볍지 해서 찐상도 안 쓰고 찐 애면은 얼마나 힘들까? 제롱이 왜 이렇게 얌전해? 제롱이 구경하는 거 좋나봐 제롱이는 식물 보는 걸 좋아한다 제롱이는 어디에 이렇게 타고 구경하는 걸 좋아해 뭐든 여보는 모자이크 하고 예쁜 거 많이 사셨어요? 표정이 귀여워 또 조금 나와서 엄마 엄청 신났어 엄마 지금 옷 쇼핑하는 거 보다 더 신났어 아울렛 느낌 쫑쫑 구름으로 엄마 내가 아까 이러면서 끌고 다니니까 저기 물 뿌려주시는 분이 개가 제일 후광하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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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ㅋㅋ ㅋㅋ